마타로째 츄츄츄 츄츄츄 츄츄츄? 쭈쭈 쭈쭈 주라고? 뽀뽀해 아빠한테 뭐야 신용만 해? 자 가봐 아 됐어 가 냉장고로 가 쭈쭈 주라고? 쭈쭈 츄츄츄 츄츄츄 거기 없어 주스 여기 있어 쭈쭈 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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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 닫지마 주스 빼야지 자 알로알로 어로알로 자, 주스 들어 주스 들어, 주스 주스 들어, 주스 쌤아, 요구르트 들어 줘, 아빠 따줄게 저리 가, 이리 와 빨대 어? 빨대 빨대? 빨대 없이 그냥 먹어도 돼 빨대 없이 그냥 먹어 빨대 없어도 된다고 빨대 안 해도 된다고 차가워? 그치? 차갑지? 조심해야 돼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괜찮아 그냥 먹어 이게 이렇게 먹어야 안 흘려 자